정부의 지원으로 주요 과일과 과체류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원 대상에서 빠져있는 방울토마토는 소매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어제 기준 방울토마토 평균 소매값은 1kg당 14,533원으로 1년 전보다 30% 올랐고 평년보다 64%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개월 전보다는 3% 올랐는데 작황이 비슷한 일반토마토는 같은 기간 18% 하락했습니다. 방울토마토 가격 강세에 농수산식품은 대형마트와 협의를 해서 납품단가를 지원할 예정으로 할인지원도 추후에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